최근 교육부의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사업 연수 과정에서 교사 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일이 벌어진 데 대해서 교육부가 교사 개인에게 사과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파일이 전달된 곳은 4개 시도교육청으로 교육부는 메일에서 해당 파일을 삭제하고 유출방지 서약서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교육부가 일부 시도교육청에 보낸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교사 연수 공문에서 연수 참여 교사 만 천 명의 이름과 학교, 휴대전화 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